되지 짠! 안녕 군대, 군대 후임입니다 편안하게 되십시오 소용 소용 처음 건 블랙의 노치드 라펠 자켓의 베스트 지금 건 굿네이비의 숄라펠 자켓의 그리고 커너밴드 있잖아요 그리고 셔츠 카라도 아까는 직선 카라였고 지금 봐요 궁금 카라죠? 이 카라 각도에 따라서 사람이 샤프해 보이거나 부드러워 보이거나 인상이 얼마나 달라지 결국 런지 내면 센치해졌어 일어나사니시 요구를 기울여 찍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